요시큐어 클래식 1시간 두 번째 연주자도 단어 김백호님 간단히 연상블의 요시큐어 문화가 금화아토올 공연 가운데서 베르드 오페라 리골레토 가운데 여자의 마음입니다. 흥겨운 광고음악으로 자주 사용이 되는 곡이라서 익숙하시고 또 많이들 좋아하세요. 리골레토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고요. 당시 초연 전에 거리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무대 연습 때도 가수에게 그 악호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거든요. 역시나 초연 후에 바로 최고의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 이 곡 여자의 마음 여자를 좋아하는 바람둥이 만토바 공작이 부르는 제3막의 테너를 합니다. 테너 김백호님의 목소리로 두 번째 곡 듣겠습니다. 테너 김백호님의 목소리로 두 번째 연주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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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IVE 차ط애인 극현 milligrams 한세